안녕하세요. 미드저니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텍스처를 사용해서 스타일을 변경하면서 화면 전환하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결과물로 만들어질 걸 미리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두 개를 보고 오셨는데, 첫 번째 보신 거를 먼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한번 정리해봤어요. 일단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엣지 HD를 사용해서 그 비디오의 마지막 장면을 추출을 해요. 그렇게 추출된 이미지를 가지고 리텍스처를 통해서 srfcd로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비디오를 만들어요. 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또 엣지 HD의 마지막 장면을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리텍스처에 가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비디오로 다시 만들고 그 비디오 마지막 장면을 다시 추출해서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마지막 처음 장면으로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의도는. 엣지 HD에서 추출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퍼스트 프레임에다 집어넣고 엔딩 프레임에 첫 이미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비디오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를 적당히 편집하면 됩니다.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이 비디오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서 만들어진 비디오가 여기 들어가고 이 비디오가 여기 들어가고 마지막 비디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사진 찍는 소리, 셔터 소리 들어가고 배격 음악 하나 깔면 방금 보신 첫 번째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겠죠.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미지를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프롬프트를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 픽코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픽코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인물들이 잘 나오는 픽코드예요. 나름 골라놓은 픽코드니까 더보기에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같이 챙겨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예시에서 보여드리는 픽코드들이 나름 잘 나오는 성능이 괜찮은 픽코드들이니까 그리고 픽코드나 SRF Seed, 무드보드 같은 경우에 더보기에 남겨놨으니까 그것도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번에는 특별히 비디오 프롬프트를 안 넣고 모션 하이로, 오토로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디오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프롬프트를 집어넣지 않아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다음 비디오 보시면 이런 비디오들이 생성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골라서 Edge HD를 실행시키고 이 비디오 처리에 방금 생성한 비디오를 업로드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죠. 그리고 이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마지막 프레임 추출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마지막 프레임이 추출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프레임이 125에 124프레임이 되는데 맨 마지막 프레임이 비디오에서 망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프레임 전에 한 프레임 전에 124프레임을 추출을 해내고 이걸 다운로드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미드전의 에디트에 업로드를 합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중요한 건 이 리텍스처를 사용하셔야 돼요. 리텍스처를 누르시고 프롬프트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그냥 큐트코리안 걸 정도로 하고 프롬프트를 주고 다음에 SRF seed로 스타일을 변경할 거예요. 물론 이 프롬프트로 스타일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SRF seed가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잇지로 번의 SRF see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결과물이 깔끔하게 잘 나오는 SRF seed예요. 이렇게 해서 리텍스처를 실행합니다. 꼭 리텍스처를 실행하셔야 돼요. 여기 리텍스처 선택하시고 리텍스처 안 그렇고 이 에디트에 나와 있는 경우에 서브 및 에디트라고 여기 나오죠? 이렇게는 실행이 누르면 안 됩니다. 지금 변경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그래서 리텍스처를 누르시고 리텍스처를 클릭을 합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요. 같은 SRF seed도 다양한 그림체로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저는 이걸 선택합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 이 엣지 HD에서 마지막 프레임을 추출을 하고 그걸 리텍스처의 SRF seed를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드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비디오를 생성을 합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프롬프트는 없어요. 그렇게 생성된 비디오에서 앞에 했었던 방법을 그대로 한번 다시 해서 이렇게 또 마지막 프레임 만들고 리텍스처에 이번에는 980 SRF seed를 집어넣고 이런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생성된 비디오에 또 마지막 엔드 프레임을 추출을 해서 이번에는 리텍스처를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스타팅 프레임에 그리고 첫 장면인 이 이미지를 엔드 프레임에 입력을 하고 약간의 비디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면 추출한 마지막 장면과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 첫 장면을 입력하고 프롬프트에 이번에는 페인팅 비커머 포토그래피 그러니까 이 페인팅이 포토그래피가 된다 정도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실행시키셔도 되고 사실은 이 프롬프트 없어도 적당히 비슷하게 잘 나오는데 약간 변해가는 모습들이 조금 더 잘 표현돼요. 그래서 프롬프트 EC 한번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비디오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페인팅에서 사진으로 변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변해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생성된 저는 이걸 선택할 건데 같이 생성된 다른 것들을 보면 얘는 갑자기 너무 돌아서 좀 그렇고 얘도 보면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지에서 사진으로 잘 변합니다. 없이도 잘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프롬프트 추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성된 비디오들을 캡컷으로 가져와서 편집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특별한 프롬프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움직임이 살짝 느려요. 보시면 약간 템포가 좀 느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건 급격한 변화 때문에 템포가 좀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이 세 개를 갖다 놓으시고 보시면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바로 연결됩니다. 왔다 갔다가 연결되니까 이거 전체를 속도를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한 1.5배 빠르게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보셨던 결과물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변화는 이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사운드를 하나 추가할 건데 즐겨 쓰는 사진 찍는 소리를 추가를 하면 요렇게 되죠. 들어보면 요런 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셔도 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변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여기에 변환으로 디절브 효과를 넣으셔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변하는 걸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저번 CF 만들 때 사용했었던 지연 줌을 사용해서 보시면 요런 느낌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사진 찍는 소리에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고 요렇게 요런 느낌 사진 소리를 조금 변경해 주면 자연스럽게 되겠죠?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편집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보시면 요런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요 지금 나머지들은 변환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데는 수동으로 좀 잡아주셔야 돼요. 요렇게 잡고 고기에 맞춰서 셔터 소리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요런 느낌이 나오죠. 앞뒤 조정을 조금 하시면 돼요. 조금 너무 늦게 나온다 싶으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돼 보셨던 두번째 같은 움직임 다른 스타일 요걸 만드는데 요거는 약간의 꼼수가 좀 필요해요. 엣지 HD로 추출한 마지막 이미지 그리고 그걸 리텍스처해서 변경된 이 이미지 두개를 합칩니다. 특별한거 없고 그냥 이미지에 이미지 두개를 합성하는거에요.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비디오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요 프롬프트가 들어갑니다. 비디오 프롬프트에 토킹 저는 토킹을 했는데 뭐 싱잉 하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건 무브먼트가 퍼펙트리 인 싱크라고 하면 이 둘이 같이 정확히 움직이면서 나오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뭐냐면 데이 에요. 지금 이 최종화면을 보고 만드는거기 때문에 두명이 움직인다고 해줘야 됩니다. 쉬가 아니고 데이 라는거 잊지 마시구요. 이렇게 비디오를 생성을 하면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요거 말고도 다른 결과물을 보시면 비슷한 양쪽이 거의 똑같은 액션을 합니다. 다른 비디오도 마찬가지구요. 저는 약간 박자감이 이시 나온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요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생성된 비디오를 요렇게 편집을 할건데 이 편집은 직접 보여드리겠지만 대충 원리는 그겁니다. 왼쪽 왼쪽을 먼저 보여주다가 오른쪽을 같은 비디오에 오른쪽을 보여주고 왼쪽을 보여주고 오른쪽을 보여주고 왔다갔다 하는거에요. 직접 편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성된 비디오를 갖고 오는데 보시면 3대4 두개를 붙여서 비율이 되게 애매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단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가져다 놓고 전체 비율을 지금 3대4 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비디오가 작게 나오죠. 요거를 쭉 확대를 시켜서 라인 잡힐 때까지 그립을 가지고 하고 요걸 첫번째를 맨 왼쪽으로 밉니다. 지금 이게 원래가 3대4이기 때문에 딱 맞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요 레이어를 하나 더 복수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거는 오른쪽으로 끝까지 밉니다. 라인 그래프 잡히는 거 딱 맞추시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한번 플레이로 시켜보면 요 위에 거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대략 1초 정도씩 썰 건데 1초 정도 썰어서 왼쪽 부분을 Q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렇게 아래가 보이다가 위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다시 한 2초 쯤 가서 2초를 맞추시고 여기를 요렇게 잘라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요렇게 3초로 맞춥니다. 그리고 요 왼쪽 부분이 필요 없는 거니까 요기를 Q를 눌러서 삭제를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또 4초에 가서 이번에는 이 오른쪽 부분이 필요 없겠죠. 요기를 W를 눌러서 오른쪽 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요런 결과물이 나오죠.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데 여기에 저는 이번에는 굳이 만들어 보니까 바로 넘어가도 돼서 이번에는 화면 전환을 안 넣고 음악 하나 깔고 효과 정도 하나 넣겠습니다. 효과는 늘 쓰던 가장 만만하죠. 사진 찍는 소리 사진 찍는 소리를 가지고 이 소리 가지고 바뀌는 시점에 적당히 중앙쯤에 집어넣고 여기도 중앙쯤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도 변화니까 여기도 중앙쯤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중앙쯤에 자리를 잡아서 전체 플레이를 보면 요렇게 하면 결과물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텍스처를 활용을 해서 스타일을 변경해서 화면 전환하는 걸 배워봤는데 지금 기본적인 예시만 보여드리려고 프롬프트에 특별히 액션을 안 넣는데 액션을 좀 맞춰서 한 다음에 왔다갔다 하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요건 응용하기 나름인 거고 제가 보여드린 건 기본적인 사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